안녕하십니까 남원 오토골드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정일행님이 지금 운전하시고 물이 많이 차가운가 봅니다 9시간 뒤 제시고에 삭살베 우리끼리 수상스키 대회 하루 전날 타는 것보다 뭐라 그럽니까? 햇볕은 따뜻합니다. 사전계방이라 그러나요? 사전계방 타고 계시는 남원 워터월드 선수 다차여서 명 오신 것 같습니다. 다차여서 명 오신진영 연합리가 4천 서울만 원하는 기타 여행 사이에 관한 길이 있음 여행 사이에는 공간이 많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스도입니다. 황명시에서 친구가 내려오는데 황명시에서